안녕하십니까? 여성 방광염 치료의 강력한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감기라고 불리우는 질념과 방광염은 피곤하면 재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내성이 증가하여 난치성 방광염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광염 치료와 재발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가 아닌 효과적인 두 가지 치료 물질을 소개합니다. 여성 감기라고 불리는 질념과 방광염은 피곤하면 재발합니다. 여성 생식기 구조상 질념과 방광염은 자주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심해지면 요관을 타고 올라가서 신우신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항생제를 계속 쓰다보면 내성이 생기는데요. 처음에는 3,4일이면 낫던 방광염이 나중에는 2주를 써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세파 3세대 항생제 주사를 입원해서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몸안의 유익균이 또 많이 죽고 또 몸도 많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저의 방법은 항생제만 의지하지 않고 비타민C와 요드라는 강력한 무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 효과도 높이고 재발율도 줄이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광의 그림입니다. 세균이 위로 올라가서 방광 표충부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면 방광염이 됩니다. 여기는 급성 방광염의 사진인데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하면 잘 낫습니다. 그런데 만성 방광염이 되면 이렇게 딱딱한 흉터 조직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를 써도 치료에 저항하고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면 여기에 잔존에 있던 세균이 증식을 하면서 계속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광염 치료가 어렵고 그리고 재발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요드를 방광염에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요드는 수술실에서 피부 소독을 하는 빨간약의 성분이 요드입니다. 또 약국에서 파는 포비돈 요드 그리고 진오베타딘 질좌제 이 성분이 요드입니다. 수술 전 피부에 베타딘 드레싱 이 베타딘 성분이 요드인데요. 1분 내에 90% 미생물을 사멸시킵니다. 어떤 기전으로 사멸시키냐면 유해 미생물의 세포벽 또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내 특정 아미노산과 요드가 결합해서 그 아미노산을 산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빠르게 유해 미생물을 사멸합니다. 그런데 요드는 두 가지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원충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유해 미생물을 사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드에 대한 내성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두 가지 큰 장점이 요드에는 있습니다. 요드와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피로량을 초과하는 남는 요드와 비타민C는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면 소변과 함께 요드와 비타민C가 방광 안으로 들어옵니다. 비타민C는 그 자체로 소독 효과도 있고 방광 안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서 유해 미생물이 증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드는 방광벽의 표층부에 있는 미생물을 사멸하고 또 재발성 방광염의 그 흉터 부위에 있는 미생물도 사멸하는 효과를 냅니다. 방광벽 안에 있는 미생물은 혈관을 타고 온 항생제가 치료합니다. 그래서 항생제와 요드 비타민C를 병합하면 방광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24시간 소변에서 요드의 배설량을 검사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 제 자신을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24시간 소변량은 2500cc고 그리고 55.3mg의 요드가 나왔다는 결과입니다. 50mg의 요드를 먼저 먹고 그 이후부터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그 속의 요드를 측정한 것입니다. 제가 먹은 양보다 오히려 더 나왔는데요. 이것은 기계적 오차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많은 요드가 소변에 배설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결과지를 여기에 실었습니다. 방광염 치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항생제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쓰면 증상이 거의 없어집니다. 하지만 균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소멸된 후에 1, 2일 정도 더 연속에서 중단하지 말고 항생제를 쓰실 것을 권고합니다. 보통 4, 5일 정도 걸립니다. 주사는 저는 3일 연속 맞는 것을 권하는데요. 이것은 재발율도 줄이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타민C는 보통 건강한 분들이 하루 6g 정도를 추천하는데요. 방광염에 있을 때는 12g까지 그리고 설사를 하지 않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그 이상도 드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드는 한국에서 키노다인이라는 상품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2정 정도 또는 그 이상 드시고 최소한 2주 이상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하루에 한 알 정도는 꾸준히 드시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충분한 수면 이것이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꼭 이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제도 같이 드시면 유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광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